첫 주제로 좀 가벼운 주제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마는 평생 동안 글을 써오던 그 작가가 3년 동안 글을 한 자도 쓰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일단 이제 글의 시대가 가고 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말의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는 유튜브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대세인 시대고 활자를 읽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에 인쇄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작가의 그런 생산량이 줄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가 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세상을 좀 관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나서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그렇게 발신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위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대단히 대표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이문열 선생이라면 좀 생각이 다르게 한번 우리가 더 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신문을 읽는데 중간 부분에 중앙일보에 글 한 줄을 안 쓴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걸 보고 저도 한때 아주 글을 왕성하게 제가 뭐 아주 글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2000년대 2010년대 2010 한 7년 8년까지 글을 썼네요. 한 20몇 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글을 많이 썼는데 글 한 줄 안 쓴 지가 3년이 됐다. 이 이야기는 책의 시대가 갔기 때문에 독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문열 선생이 글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부분의 큰 이유가 사회가 자신이 여러분들 생각했던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런 방향과는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사회가 달려가기 때문에 작가 자신이 좀 그러니까 그냥 의욕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문열 선생이 왜 3년 정도 글을 안 썼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자신이 작가 생활을 하고 또 글을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문열 선생의 입장을 제 관점에서 이해해 보건대 이분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낙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글을 써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그렇게 들기 시작했겠구나. 그리고 작가 자신이 또 이제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 나이가 여러분들 좀 드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문열 선생이 3년 동안 글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이 이문열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가지 않습니까요. 대개 이제 생활인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유 혹은 사고 혹은 판단하게 되면 바로 그다음에는 행동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거나 또 뭘 하거나 그런데 이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상당 시간을 사유하고 그 사유의 결과물을 글로 이렇게 세상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가가 글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 부분 이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세상에 질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걱정 근심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포기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문열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기반을 또 잡은 작가들이고 하니까 굉장히 깊은 사색이나 사유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라는 부분은 참 귀한 그런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사정원 문제를 윤정부가 처리하는 것에서 내가 느꼈던 소외 많은 그런 다수가 정부를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섰던 부분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소수 의견 이 부분을 1월 달에 1월 달에 이문열 선생이 올해 1월 달이 아니고 지난해 1월 달일 겁니다. 월간 조선에 가졌던 인터뷰에 진짜 생각이 좀 깊은 분들은 아 이문열 선생이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이 부분을 한 번 여러분들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뇌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 표현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간 조선 이게 지난해 1월일 겁니다. 지난 5년간 후지 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나라가 전체주의로 상당히 진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이 이렇게 망하면 말이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나라가 성화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10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익에서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다 여러분들 그냥 전체주의 여러분들 분위기가 압도하면 다 그냥 침묵하게 한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하찮게 보이는 일도 누적되면 타격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윤 대통령은 잘못된 일에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장 하나 가운데서 이문열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버릴만한 게 없습니다. 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상한 것 말고도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나라의 전체주의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지 불식간에 전체주의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의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갱고 메시지거든요. 이 문장에 실린 뜻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어떤 겁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제가 203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비교적 집단화가 덜 된 동네인데도 사람을 동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방송이 나옵니다. 분여회에서 숙주나무를 길렸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받아서 쌀을 타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정부 돈으로 하는 일이겠지만 누가 어떻게 길려서 왜 나누어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노인회관 방은 무조건 시원하게 아마 온도도 어떤 기준보다 2, 3도 낮출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노인들이 와서 쉬고 협력하는 방들이 생기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하여튼 공동식사가 많아지고 공동행사도 늘어납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뭐 끓여놨으니 와서 드시라고 하고 효도관광도 함께 가고 공동식사가 무서운 겁니다. 주민자치법인가 아무튼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청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문열 선생이 직접 경험하고 계신 것 37년 동안 사는 마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책임이란 것은 이번에 윤 정부가 의사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도 저는 너무나 이런 냄새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개념 자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은 완성판이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에 의한 권력의 쟁취로 끝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다음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배급제의 시범적 실시를 말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것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관이나 민이나 이해하고 일상생활이 그냥 집단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중앙에서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방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동원하는 척 사람과 다른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향해 반동이란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주 빼아픈 지적입니다.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박힌 겁니다. 나라가.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소수일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시각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작용화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기울이진 운동장은 어떻게 편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고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이문열 선생이 글을 안 쓰는 이유일 겁니다. 이게 이문열 선생이 글을 그냥 안 쓰는 겁니다. 그게 이유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문열 선생이 글을 안 쓰는 이유일 겁니다. 참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 글을 쓰신 지가 3년이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글을 왕성하게 써온 사람 근래에는 저가 글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글도 저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